50주년을 기념하는 그 마지막 여정으로 오늘부터 약 열흘간 콜태보공 낙원상가 전시회의 시작을 알리는 콜트 50주년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박창훈입니다 오늘 콜트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서 기타 치는 나코코라고 합니다 오늘 콜트 50주년 행사에 인플루언서들에게 초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후회 없이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타 치는 도윤입니다 일단은 오늘 콜트 50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또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또 뭔가 쟁쟁한 기타리스트 분들과 이렇게 연말 같이 함께 행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